전현주님 앞동 동향아파트를 격각살 베란다에 거북이 나무 조각을 놔둔는데 괜찮아요 보통 그 격각살이라고 문의를 좀 하시는데 거실에서 보면 조금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거실에서 보면은 모든 모든 그 모서리 살들이 우리 집으로 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가만히 놓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안 좋다 생각하니까 모든 게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지도를 놓고 위성 지도를 놓고 우리 집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각도를 한번 재봅니다 맞은편의 그 모서리가 과연 우리 집으로 오는지 자로 한번 이렇게 끄어보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집들이 우리 집으로 격각살 목소리 살들이 오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지도를 안 보게 되다 보니까 거실에서 보면 5만 살들이 우리 집으로 다 오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네 꼬대찌 님 저는 이사한 지 한 달 됐는데 소금 안 났는데 다시 놔도 되나요 언제든지 놔두시면 되죠 뭐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이라도 아침에 바깥에 이렇게 이사 올 때 원래 해야 되는데 그때 깜빡해서 지금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네 승하리 님 이사하고 소금 언제까지 놔두나요 이사하실 때까지 이사 처음에 들어와서 놔두시고 이사 나갈 때까지 그냥 방치하시면 됩니다 방치 아이디의 하루 님 현재 216분 벌써 216분 아유 이거 참 라이브 방송 차분히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방송 축하해 네 김 김 김 형님 김 김 형님 감사합니다 네 노사랑 님 소금 단지가 손보다 작은 항아리인데 작은 것도 상관 없나요 네 저희 집도 그 실제로 제가 이거 이 정글을 보여 드려야 되는데 그냥 소금 한 줌씩 그 들어오는 현관 오른쪽 왼쪽에 한 줌씩 그냥 놔뒀습니다 그렇게 많이 놔두실 필요는 없죠 그 의미가 중요하죠 의미가 이렇게 함으로써 안 좋은 기운은 안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렇게 양은 그다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네 영미민의 토가 없는 사주는 뭘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가 있을까요 금이 많은 사주입니다 이게 그 금이 많다 해 가지고 예 이 금을 설계시켜 주기 위해서 뭐 화의 기운을 갖다 놓는다든가 아니면 아 수의 기운을 갖다 놓는 가 갖다 놓는 다는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저는 그쪽에는 조금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사주가 꼭 물이 부족한 사주라서 강가 쪽으로 물이 있는 쪽으로 이산을 가야 된다 그런 것은 저는 크게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주하고 풍수는 상반적인 개념 이라는 거죠 사주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안 좋은 터에 들어오면은 그 안 좋은 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사주가 안 좋은데 좋은 터에 들어오면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서성도 그렇게 많이 그런 걸 많이 경험하셨지만 저희 서성은 엄택 마십니다 엄택 마시는데 서성 같은 경우는 악인이 그러니까 나쁜 짓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모은 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엄택 의리를 하게 되면은 억만금을 줘도 안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죠 근데 정말 이 묘 때문에 자꾸 왜 묘가기가 놓은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분은 정말 해야 되는데 정말 돈이 없다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이다 그러면 당신께서 갖고 계신 땅도 내주고 비용도 포크레인 부르지 않고 학인들 불러가지고 빨리 땅 팔아 그렇게 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봤죠 그래서 사주와 터는 별개의 개념이다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폰투비 하모니 처음보다 복귀가 빠져 보이세요 라이브가 체질이신가 뭐 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는 같은데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때부터 라이브 체질은 아니고 마이크 체질이라고 제가 많이 들은 적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사이도 많이 왔고 그래서 이상하게 체질은 마이크 앞에만 서면 좀 애가 달라진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가을하늘님 거북이를 샀는데 어떻게 나야 하는지 잘 몰라서 거북이는 일단은 제아용품이죠 안 좋은 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사신 거기 때문에 일단 안 좋은 흉이 보이는 쪽 특히 모서리 상대편 아파트 모서리가 보이는 쪽에 거북이 머리를 거북이 머리를 그쪽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되죠 거북이 이렇게 놔두시면 된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 닌자 거북이는 되냐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닌자 거북이는 안됩니다 안되고 크기가 크면 좋은데 이게 그 풍수 소품 중에 보시면 황동으로 된 것은 크기가 크면 상당히 비싸죠 그래서 황동으로 된 것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큰 거를 놔두실 분들은 도자기로 된 것도 쓰셔도 됩니다 근데 본체 황동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황동으로 사실 거면 그냥 주먹만한 거 하시면 몇만원에 사실 수가 있겠죠 거북이가 나름 열일 합니다 닌자 거북이라고 이렇게 놀리면 안되고 목소리 네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목소리 좋다는 얘기 네 처음보다 좀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좀 뭐 안에서 그렇지 하다 보니까 자꾸 이 질이 나가지고 조금 그 전보다는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실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믿기지가 않는데 저도 신기합니다 풍경은 일산아짐 풍경은 현관 밖에 다나요? 아니요 현관은 그 풍경은 현관 안에 다라야죠 풍경을 다는 의미가 있죠 왜 풍경을 다냐면 바깥에서 외출을 했다가 안으로 돌아올 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들어서 터신이 산다고 보고 터신이 산다고 보고 풍경을 다는 이유가 그겁니다 안에서 그 외출을 하고 돌아올 때 그냥 문 열면 불쑥 문을 열면 안에 터신이 놀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놀래지 마라고 풍경을 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놀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문을 엽니다 문 열면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그렇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로 그 풍경을 달기 때문에 바깥에 달면은 좀 이상해 보지 않을까요 옆집에서 그것도 시끄럽다고 아마 얘기할 텐데 풍경은 현관 안쪽에 다시는 게 맞습니다 영미미님 거실에 코끼리 부엉이 소품 쌍으로 났는데 좋은가요? 코끼리 제가 요청이 하도 들어와 가지고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코끼리 하고 부엉이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제 스스로는 저는 그 풍수 소품은 재화용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지 코끼리 하고 부엉이는 재물을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뭐 코를 들면 좋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불러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풍수 소품을 쓰는 건데 저는 좀 해의적입니다 그래서 영상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풍수 소품 얘들도 잉어 있다 아닙니까 잉어도 이렇게 물과 연관된 거기 때문에 재물로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산 거 절대 아니라는 거 근데 풍수 소품은 좋아지는 것보다는 안 좋아지는 거를 막아주는 거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 그렇게 한번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번 영상을 찍은 적은 있지만 지금 제가 뭐 코끼리 사세요 뭐 부엉이 사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떤 분 이렇게 보면 진짜 무슨 동물원을 만들어 놓은 분이 계시던데 TV 장식장에 뭐 육회 공군이 다 모여 있대요 보니까 뭐 독수리부터 시작해야 코끼리 용 자자 이런 거 다 모아놨던데 그럴 거 없습니다 그럴 거 없다고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뒤에 사당이 있는 거 안 좋은가요 당연히 안 좋죠 사당은 음기가 강한 곳입니다 사당이나 묘나 절터나 절이나 다 마찬가지죠 일단은 그쪽에 만약에 뒤쪽에서 이렇게 많이 보인다면 안 보이게 시트지로 아예 그냥 붙이셔든지 불투명 시트지로 아니면 허탠으로 아예 안 보이게 차단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흉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 흉을 다 피해서 이사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흉이 있더라도 그게 안 보이면은 작용이 나한테 미치는 게 그만큼 미미해지니까 안 보이게 차단하는 게 훨씬 더 네 새벽 이향희 님 아파트 정문은 옆에 아 앞에 지하철 다는 건 지하철 다니는 건 풍서로 좋은 건가요 가령 지하철이랑 물이랑 아닙니다 지하철하고 물은 다릅니다 지하철은 흉으로 봅니다 지하철 그 선로 있죠 선로 라든가 고가도로 있죠 고가도로 라든가 그런 거는 견도살이라 해가지고 풍선에서는 살 중에 이름을 견도살이라 합니다 그게 칼날 역할을 합니다 칼날 역할 그래서 지하철 그 지상철이죠 지상철 그 선로와 고가도로는 사실 굉장히 주변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그게 위에서 보면 이렇게 평면이지만 옆에서 보면 그냥 일자로 이렇게 칼날처럼 이렇게 지나간다 해가지고 견도살이라 그러고 그래서 거기에 가까이 이렇게 붙어있는 건물이라든가 아파트는 부산에 가면은 그 해운대 신도시에 올라갈 때 보면 고가도로하고 아파트하고 정말 이렇게 가까이 붙어있는데 그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다 견도살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칼이 그냥 내 몸을 쑥 지나가는 거에요 차들이 다닐 때마다 그런 살들이 내 몸을 이렇게 꺾고 지나가는 거와 똑같죠 안 좋습니다 근데 이 풍수 소품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풍수 소품이 보면 대체로 이 중국하고 영양이 많이 있습니다 뭐 비휴 라든가 몸뚱아리는 거북이고 머리는 용이고 우리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그런거 그 다음에 사자 우리나라로 사자하고 무슨 차라리 호랑이는 몰라도 사자하고 우리나라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래서 정서 자체가 풍수 소품들이 보면 중국 쪽에 그런 소품 정서하고 좀 많이 연결이 되는데 일단은 저같은 경우는 과급적이면 재물을 뜻하는 거 보면 오호 호흡이나 오호 오호 우리하고 훨씬 더 친근한 옛날 쌀 담아 놓는 그 오호 오호 그게 곡식을 뜻하고 재물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성에는 오히려 그런게 더 맞다는 거죠 혹 학생들한테 뭐 이렇게 좀 좋은 거 없냐 그랬을 때는 물론 그 풍수 소품 중에는 문창탑이라고 있긴 한데 문창탑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래된 건 아니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운방사후가 되겠죠 운방사후 오히려 그런 게 풍수 소품으로 치면 우리 정서에는 좀 더 맞다는 것 그래서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품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호랑이? 아니 호랑이는 아니고 코끼리, 부엉이, 거북이는 제아를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 정서에 맞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훨씬 더 친근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앞에 나무가 큰 게 더 위협적인가요? 우리 집 창문하고 더 가까이 있는 나무가 당연히 우리 집 창문하고 가까이 있는 게 더 위협적이죠 그 창문을 통해서 나무를 볼 때마다 위약감을 조금이라도 갖는다면 그거는 분명히 흉으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무라든가 아니면 일종의 현침살이죠 전봇대, 송전탑 이런 것들은 크게 그렇게 좋은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아예 거기는 안 보이게 차폐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정아리님, 방문이랑 같은 벽면에 머리를 도는 게 안 좋나요? 이거 정말 질문을 제가 정말 많이 받았는데 공격도 많이 당하고 방문 벽에 저희 집에 그 영상 보시면 아시듯이 저희 집에도 방문 벽에 그 침대에 있습니다 제가 안 좋으면 그거 제가 놓았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지금 댓글로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안 좋다는데 왜 여기는 좋다고 하는가요? 이렇게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어쩔 수 없다면 창문보다는 그래도 벽 쪽이 더 나으니까 벽에 두시라고 그래서 좋기로 따지면 세 번째로 좋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게 정말 바람직합니다 라고는 제가 말씀은 안 드렸죠 좋아도 세 번째로 좋기 때문에 차라리 창문보다는 이쪽이 더 낫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주로 제가 공격받은 게 뭐냐면 방문을 반점 열었을 때 침대 무리가 보이면 안 좋다 아니 반점 열면 보이고 방문 다 열면 어차피 방 안에 있는 거 다 보이는데 무슨 의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이라도 굳이 그 정도면은 파티션을 안 놔두셔도 되는 거죠 걸하느님 구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구운에 구운은 일단 그 방위로 따지면 남쪽이 활성화가 됩니다 팔운이 보면 북동이었다 아닙니까 북동이라서 우리나라에서 북동은 금강산 그쪽이죠 그래서 구운으로 따지면 그 방위는 남쪽이 해당이 되고 그래서 서울 경기 이쪽보다는 남쪽이 좀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간단하게 그냥 구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푸른보석님 제거도 봐주세요 오래된 아파트를 사서 올 소리를 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산 집이라서 잘 살고 싶은데요 소금과 굵은 팥 등이 괜찮은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팥은 안 해도 됩니다 소금하고 처음에 들어가실 때 아니면 인테리어 보통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도배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사하시기 전에 인테리어를 할 때 철거라던가 이렇게 시끄러운 작업이 있으시면 그 전에 이렇게 좀 고화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내일이 만약에 인테리어를 한다 그러면 오늘이나 아니면 그 다음날 새벽이라도 사람들이 오기 전에 먼저 가가지고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하는데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이쁘게 봐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약숙을 한번 태우시면 되죠 팥은 돌아다니면서 이거 뿌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빗처리가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래서 팥보다는 약숙이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생각 외로 약숙도 지금 소금하고 같이 묶어가지고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인데 이 약숙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독하거든요 약숙을 자기의 생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불을 피우게 되면 한 10분 정도 채 아니서도 이게 도저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만큼 약숙이 폭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됐다 싶다 하더라도 그 스프링 쿨러가 못 착용하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충분히 약속을 태우시면 되는 거죠 지금 원래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올려가지고 딱히 우리끼리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밤새도록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가 답변을 시간이 조금 늦었지만 피곤하신 분들은 주무셔도 됩니다 일단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주무셔도 되고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보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은 꼭 방에서 자야 하나요? 거실에서 돌침대 놓고 자고 TV 보고 거실 생활하는 거의 생활하는데 어떠나요? 이게 기운이 그 집안에 기운이 모이는 곳이 그 집안에 가장 구석진 곳에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용어도 일단은 제휴이라고 합니다 제휴 근데 거실은 뻥 뚫려져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운이 모일 수가 없죠 오히려 기운이 모인다면 방문 쪽에 방문 안에 이렇게 모이는 거지 꿈 뚫려 있는 거실에서는 기운이 모이지 않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잠을 잘 때 모든 기운을 다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잠을 잘 때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는 거실보다는 안방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더 낫죠 근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의 특히 TV보다가 보통 쇼파에서 저도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 좋은 기운을 리셋의 영향이 있거든요 잠을 자면서 사람이 기운이 리셋이 되고 좋은 건 받아들이고 나쁜 건 또 빼내고 하는 그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작업적이면 거실보다는 방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지금 그 질문들이 너무 많이 지금 올라와 가지고 제가 이렇게 밤새 할 순 없고 대략 한 11시 반 정도까지만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11시 반 정도 그냥 상견례 차원에서 오늘 그 한 것이기 때문에 11시 반 정도까지만 하고 또 너무 늦게 하면 물론 내일 또 휴일이라서 한 것도 또 해야 되고 그래서 11시 반까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요 네 풍수 소품 편에서 금뚜껍이 장롱에 넣으라 하셨는데 두꺼비가 장롱 벽적을 보고 넣는 건지요 저는 두꺼비 삼족두꺼비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 입으로 저는 삼족두꺼비 말씀드린 적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족두꺼비도 사실 우리나라 정사하고는 조금 안 맞는 소품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두꺼비 사라고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 말씀하신 거 보고 하신 거 저는 일절 삼족두꺼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영꽃리 한 집에 10년 이상 오래 사시는 거는 던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방향에 상응하는 주변 현기가 받쳐준다면 10년 아니라 오래 사셔도 되는 집입니다 되는데 그 방향에 이렇게 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집이 만약에 현기로 갖춰졌다면 당연하게 오래 사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일률적으로 일을 사셨다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릴 것 같고 집에 기륭을 파악하는데 보통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한 집 보는데 보통 2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편하게 보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보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죠 방향 하나만 갖고 남양집이네 남양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고 남양집은 이렇게 되고 남양집은 이렇게 됩니다 편하게 보려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10분 안에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오류가 많기 때문에 기용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사나 사주보는 사람들이 오판을 하게 되면 그 한 사람이 해당되지만 평수 보시는 분들이 오판을 하게 되면 3대가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양택은 3대가 왔다 갔다 하지 않죠 음택은 3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양택이라도 온 식구가 다 이렇게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쉽게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뭐 그렇게 걸리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거 뭐 쉽게 쉽게 그렇게 보시는 분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 네 이거 다시 보기 되는데 조금 민감한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 있겠죠 그래서 풀 영상은 아마 안 될 것 같고 라이브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또 따로 있고 그거를 또 공개하는 것도 또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풀 영상은 올리지를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집을 해가지고 도움이 되는 것들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한 얘기니까 민감한 얘기들은 안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전원주택 고르는 요령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배산임수 좋아하거든요 뒤에 산을 두고 앞에 물을 두고 다시 말해서 뒤에 뒤가 높고 앞이 낮은 거 무조건 좋아하는데 무조건 배산임수가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방향에 어떤 데는 또 평지가 좋은 데도 있습니다 평지 앞에 산도 없고 뒤가 더 낮아야 더 좋은 집도 있고 그래서 무조건 배산임수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는 주로 현기 보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거고 주변 형세만 보시는 분들 계산임수 찾아가야 된다 명당이 어저께 아 어저께가 아니구나 일요일날 제가 그 모임에 갔다 왔네 풍수 모임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이제 뭐 꼼택이지만 물론 평지에 있었죠 평지에 있었고 심지어 논이었죠 논 논이라는 말은 그 주변에 물이 질퍽질퍽하는 곳이거든요 그거를 땅을 메워가지고 복토를 해가지고 그 위에 멸을 썼는데 아 그 소문으로 그 이렇게 보면 거기 제사 그 그 뭐 추모하는 날이 되면은 에코스가 뭐 수십대가 그 길 양쪽으로 줄을 선다 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좋은 자리였거든요 정말 좋은 자리인데 심지어 물구덩이 한가운데 그것도 평지 논이었던 곳을 땅을 한 데도 있죠 그래서 배산임수는 배산임수에 어울리는 자양이 있고 아니면 평지가 더 좋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배산임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노트에 세 가지 소원 쓰는 거요 꼭 잠자기 전에 써야 하나요 저녁 먹고 안 되나요 왜 안 되겠습니까 되죠 편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잠자기 전에 그거를 쓰다가 보니까 한 20분 25분 정도 걸린다 아입니까 쓰다 보면 걸리는데 그렇게 쓰고 좋은 마음으로 잠을 들면 물론 누웠다고 바로 이렇게 뭐 잠을 자는 건 아니지만 그 잠들기 전까지 그 세 가지 소원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속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자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게 좋아가지고 잠자기 전에 썼고 많은 분들이 또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날 바빠서 만약에 깜빡하는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몇 번 있었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에 한 번 더 쓰는 겁니다 따블로 따블로 쓰시면 됩니다 네 흑설공주님 베란다에서 주차장 출입구가 내려다 보이면 안 좋습니까 안 좋을까요 네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게 그 보이면 일단 뭐 구멍이 있다는 것은 그쪽으로 기운이 이제 빨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보게 되면은 굳이 뭐 거실 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일부러 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거실 정면에 만약에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게 보인다면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말씀드린 대로 아예 안 보이게 시트지로 차필을 하시든지 커튼으로 가려 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구운의 좋은 자양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파룬에는 파룬에는 2023년도까지 파룬이니까 파룬에는 이렇게 조금 한 자가 15도 아닙니까 15도인데 이 자가 이렇게 조금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15도가 두 개가 붙으면 30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도가 되면 어느 정도는 좀 안 좋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남서향이고 이 두 개의 자가 좋은 자가 이렇게 붙어있는 경우 그거는 30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좋다고 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게 남동향인데 구운에는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뒤바뀌냐면 진금다리가 되는 거죠 파룬에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구운 자체가 4대 구운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좋은 거 그 다음에 그냥 보통인 거 그 다음에 매우 안 좋은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구운에는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거 빼고 제일 안 좋은 거 빼고 보통 좋은 거 그냥 보통인 거 이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진금다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개의 자가 있다면 하나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좋고 안 좋고 계속 진금다리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파룬처럼 이렇게 특정하게 어떤 방향이 조금 더 유리하다 조금 더 불리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구운은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 이거 갖고 모든 기룡을 판단하는 건 아니고 하나의 일부분 중에서 설명을 드린 거라서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구운이 뭐예요 구운은 그 20년을 사람이 대운이 대운이라고 이렇게 크게 좋은 운이 아니고 그냥 10년의 운을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10년마다 운이 바뀌고 그 건물이나 땅은 토지는 20년마다 운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1운 2운 부터 해서 구운까지 딱 정해 놨죠 지금은 파룬에 해당되고 파룬은 2004년도부터 2024년 그 다음에 앞으로 3년 뒤 4년 뒤죠 2024년도부터 2043년 동안에 20년은 구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다음에 구운 다음에는 1운이 되겠죠 다시 원래대로 1운으로 돌아가는데 보통 구운의 우리나라에 큰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운에는 뭐 이거는 또 선을 넘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이정도로 그냥 마무리 하죠 풍생풍사님께서는 어떤 집을 사시는지 공개 가능하실까요 저요 제가 그 영상마다 조금씩 공개하는데 공개하면 찾아올까봐 공개를 못하겠습니까 상담전화도 전화를 하셔가지고 찾아오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찾아오시지 말하고 그냥 그냥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안그렇게 주죠 제가 사는 집은 절대 해줍니다 근데 부산에 있습니다 부산에 숲숲님 네 전화상 상담전화나 출장이나 많이 차이 나나요 네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전화상으로 하는거 하고 뭐 출장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뭐 출장이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가 있지만 조금 예 덩치가 클 경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뭐 그런 분인데 뭐 거의 뭐 투자금액이 한 100억 가까이 이렇게 공장에 투자가 되었고 7년 정도 됐는데 거의 뭐 문 닫을지피 할 정도 됐는데 거기 와서 나름대로의 그런 처방은 이렇게 해드린 적은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되도록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어느 정도 좀 유머가 있으시면 출장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이런다고 제가 뭐 출장 유도하고 이런건 전혀 아닙니다 그냥 질문에 올라온 거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김동길님 아파트 동라인만 공개부터 제가 사는 것을 왜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됩니까 그냥 궁금증으로 그냥 남겠습니다 앞으로 한 1분 정도만 더 하고 11시 반에 끝나는 걸로 이러다가 진짜 밤새겠습니다 네 실시간에서 들으니 훨씬 좋네요 이렇게 오늘 제가 조금 긴장되는 마음으로 어 이 방송 시작하기 한 10분 전까지 마이크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말 딴 빚을 빌려 흘렸는데 어 실제로 방송을 하니까 많은 분들도 또 오셔가지고 나름 등다라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실시간 방송하기를 굉장히 잘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매주 수요일날 매주 밤 10시에 매주 하는 걸로 그렇게 가기로 결정을 했죠 네 정말 잘한 일 인 것 같습니다 네 자주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대략적인 그 질문들은 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말씀하는 도중에 질문들이 많이 올라가서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조금이라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올려 주시면 밤새서라도 저는 댓글을 답변을 달아 드립니다 어지간하면 저는 답변을 달아 드리고 어지간하면 안 좋은 소리 하더라도 하트하고 하트는 날려 드리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장시간 시간을 할일을 해 주셔가지고 또 방송을 또 일부러 이렇게 찾아 주셔서 정말 감사말씀 드립니다 감사말씀 드리고 어 여기에 힘을 입어 다음 주 수요일날 또 밤 10시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그런 시간을 가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네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말 고맙습니다 네 아무쪼록 네 꿀잠 주무시고 네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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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